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수많은 수험생 풍만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를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9평시험을 보고 지구과학이 정말 어려웠다, 시간이 정말 부족했다 등등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풍만이들이 마음이 많이 힘든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동요하지 않으면서 좀 더 멘탈을 붙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모의평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장풍이의 개인의 SNS로 새벽에 잠도 못자고 고민하면서 많은 글도 남겨줬고 과목을 변경해볼까? 아니 내가 무엇이 부족한 걸까? 이런 많은 고민을 남긴 그런 9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자신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우리 풍만이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 장풍이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풍만이들은 지치지 말고 지구과학 1만점을 위해서 반성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남은 기간 이르렁 물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과학 1의 총평을 보면 장풍이는 이번 모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 뭐야?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니 분명히 알고 있는 개념인데 기출에는 잘 출제가 되지 않았던 단어가 나오거나 또한 일반적인 조건을 좀 바꿔서 서풍을 플러스로 한다던가 이런 헷갈림을 주거나 또는 이렇게 푸는 게 맞나? 라는 혼란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많은 풍만이들이 이거 뭐야? 한숨을 흥 쉬면서 문제를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규평은 바로 현재까지 메가스터디 기준 1등급 컷이 41점이고요. 만점일 때 표준 점수가 77점으로 다른 과탐 과목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냥 수험생들끼리 어려웠다고 하는 얘기가 그냥 말뿐이 아니라 점수로도 증명이 되는 것이지요. 자 교육과정이었던 마지막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수준이 지구과학원을 수준이 좀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두 문제의 킬러 문제로는 분별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9평 또한 지난 6평과 같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장풍이가 입이 아플 정도로 이 자료 해석을 잘해보자 자료 해석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 9평이 바로 자료 해석 문제의 끝판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19번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서풍을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해서 함정에 빠질 수 있게 만들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는 여러 경우를 생각해야만이 풀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억을 되돌려보면 13번 열수지, 20번 천체 문제 등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산 문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이 4페이지 고난도 문제가 몰려있으니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멘탈 나갔어요. 점점점 조급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는 점점점 더 높아지게 된 것이죠. 뒤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비천체 파트도 정말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 배분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제의 비율을 살펴보면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가 되었는데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6월, 9월 모평에서는요. 지구 외적 요인, RG, 20률의 변화라던가 자전축의 경사각의 변화 이런 지구 외적 요인에 관한 문제는 출제되지가 않았고 이번 9평에는 자주 출제가 되는 생명가능지대 또는 지진, 표층해류,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잘 출제가 되지 않았던 외계 행성의 탐사 경향 그래프 우리가 외계 행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 그 경향 그래프가 출제가 되었고요. 또한 오답률이 50% 이상의 문제가 7문제 이상이 되면서 정말 문제가 까다로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까다로워졌는지 이제 9평에서 우리가 꼭 주의 깊게 봐야 할 주요 문항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요 문항을 보면 자 보면 우리 품아이들 9월 모평은 한 문제 한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장풍이가 이 9월 모평에 대한 분석집을 공개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품아이들이 꼭 좀 다운받아서 잘 활용을 해 주시고요. 자 우선은 주요 문항을 딱 보니까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봅니다. 비천체 문제가 많이들 어려웠다라고 하지만 천체 관측 파트의 두 문제가 1위와 3위를 차지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천체 관측 단원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다면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더 많이 다뤄봤다면 조금은 답을 잘 찾을 수가 있었을 것이며 특히 20번 같은 문제는요. 이야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왜? 20번 문제 보는데 깜짝 놀랐잖아. 왜 그러냐면 굉장히 성의 없는 그림이 나왔지만 굉장히 까다롭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번 지구과학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난이도가 매우 높은 천체 문제가 20번에 있었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적경을 시간만 아니라 분까지 나눠야 돼요. 20번을 풀 때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적경값 아 이거 정말 계산하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죠. 이제는 하루에 15도 1시간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 단위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6평에 이어서 9평에서도 단순히 그냥 적경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공전과 함께 행성의 위치를 따지면서 적경값을 완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을 보면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시간 30분이 아니라 2시간 26분이 답이었어요. 대님 그래서 장풍이는 이럴 줄 알고 지휘력에서 보면 지휘력 이거 2회 17번 문제 이렇게 분까지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넣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님 자 그 다음에 오답률 두 번째 19번 문제를 보시면요 우리가 멘붕에 빠지게 한 문제예요. 20번 문제는 그래도 정답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19번 문제는요 정답이 3번 정답인 3번의 선택 비율보다 5답인 4번의 선택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자 우리가 메가캐스트 공개특강 10번 먹기 아그작에서도 1탄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이런 엘리뉴 라니냐 문제가 나오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지요. 어떤 것이 엘리뉴 어떤 것이 라니냐라는 것인데 이 가 자료를 보고서는 엘리뉴와 라니냐를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자료를 보고는 완전히 멘붕이 오지요. 가는 평균 수온차 나는 풍속 편차를 가지고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에 플러스다라고 해서 동풍 서풍 굉장히 헷갈리게 사실 2018학년도 6월 19번 문제에서도 이런 풍속에 관한 자료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서풍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합니다. 서풍을 플러스로 잡았지만 그리고 또 뭐 같은 해 9월 9월 14번 문제에서도 이 표층해류의 속도 편차에 대한 자료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 비슷하지만 이번 9평에서는 풍속 편차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우리를 좀 더 더 헷갈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양으로 한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착각을 했다면 정답 맞히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19번이었고 지쳤을 것인데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더 어려웠겠죠. 새로운 자료가 아니더라도 조금 변형되거나 헷갈리게 출제가 되면 갑자기 엄청나게 생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자료를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됐죠? 세 번째 이런 얘기도 지휘력에서 한 번씩 나왔던 얘기고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수능특강 12번 문제에서도 이런 12번 문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그죠? 니은 보기의 적경 증가율 니은 보기의 적경 증가율 때문에 오답률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잘 물어보지 않았던 적경 증가율을 물어보는 보기가 출제가 되면서 또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자, 보니까 해설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새로운 보기이기 때문에 수능 출제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만 합니다. 이렇게 씹어먹기 캐스트와 또는 공개 자료실에 올려놓은 EBS 분석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 분석 자료집을 통해서 수능 연계 교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공개들이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남중시각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강조했었지요. 우리가 적경의 차이라던가 적위의 차이에 의한 남중고도 캐스트나 자료집을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니까 쉬는 시간이라던가 이동하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장풍이가 좀 강조한 부분들 캐스트를 통해서 분석집을 통해서 절대 놓치지 않고 꼭 보고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네 번째 이 오답률 네 번째 14번 판의 경계 문제는요. 무조건 출제가 되는 그런 단언이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아메리카는 조금 지역 자체가 판의 경계 문제에서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북아메리카에 있는 뭐 산안드레아 산칭이라던가 남아메리카에 있는 뭐 페루 칠레 해군은 자주 출제가 되었지만 중앙아메리카는 조금 생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낯선 장소라고 해서 겁먹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평소 기출에서 많이 보았던 부분이 아니라면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서 판단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이 문제의 경우 정답인 5번 5번의 선택 비율은 약 37%였는데 5답인 이 4번을 고른 비율이 약 46%였습니다. 왜? 보기 기억을 헷갈려 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방향을 대부분 해령이라고 생각했다고 맞아. 그래서 해령과 변환단층의 관계를 반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억을 맞다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겠죠. 보통 해령의 애들아 위아래로 뻗어있는 것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기억을 찍었을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낯선 자료가 나왔을 때 자료에 나타난 단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풀어야 한다는 교훈을 준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또 오답률 5번 즉 13번 문제는요 복사평형 문제는 뭐 매번 나오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왜요? 숫자를 외워야 돼요. 어? 우리가 얘들아 쉽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지구의 열 수지 100% 이해한 것이 아닌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문제를 풀었다면 우리 수능 전까지 복사평형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외우자. 외우면 복사평형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들아이들이 꼭 좀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는 것이 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이제 정말 수능이 코앞입니다. 가능하다면 복사평형의 숫자를 외워서 에너지평형에 대한 계산 문제는 빠르고 신속하게 풀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복사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에너지의 전달 방식이 무엇인지 여기 대류전도 숨은 열 이런 것처럼 복사에너지 복사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 자 이번 문제에 보시면 굉장히 지엽적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건 얘들아 기타 문제인데 우리가 꼭 잘 모르면 무조건 지엽적이래. 말이 돼? 이건 얘들아 여기 기억보기를 보시면 북쪽 사면 남쪽 사면 있지요? 이건 교학서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또한 지존역에도 이렇게 밑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들아 이제는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했던 문제들이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존 자료를 다시 보자 이거지요. 우리가 익숙한 자료라도 조금만 변형되거나 말장난을 치면 새롭게 느껴져요. 그리고 새롭게 느껴지면 아 지엽적이야 라는 핑계를 댑니다. 따라서 익숙한 그림일지라도 익숙한 자료라도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자료를 꼼꼼하게 보고 또 그 자료에서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아까 이번에 기억보기처럼 어떤 지역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틀린 문제들은 실수가 아닌 본인이 공부한 개념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뜻이므로 이번 시험을 통해서 본인의 상태를 좀 더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한 번씩 더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해 주셔야 만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 봤다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 지엽적이다 지엽적이다 얘기를 하죠. 교과서 개념서 등에 전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엽적이라 생각했던 문제들은 사실은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아서 놓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교과서 이런 책에 있는 내용을 강의에서 설명한 내용을 그냥 추가로 알아두면 분명히 다음번에는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넓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9월 모평으로 너무 상심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자신감 무너지지 말고 남은 기간 약 2개월 동안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우리 풍마이들 두 달이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 풍마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장풍이가 우리 풍마이들과 함께하고 힘내 보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좀 더 자세한 문제풀이 노하우는 해설 강의를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풍마이들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것에 맞게 우리는 좀 더 공부를 깊이 해야 되겠지요. 자신을 반성하고 우린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우린 앞으로 좀 더 나아가보도록 합시다. 절대로 지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마이들 힘냅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 왔습니다. 대단히 쓰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